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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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하나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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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모순처럼 느껴지고 부조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느껴집니다 오직 하면 러시아의 태문호 저 푸시키는 이런 시를 썼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아시는 것이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시위였다니까요 우리 동네 이발소에 액자에게 붙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요 초등학교도 좋은 학교도 다녀야지만 이발소를 좋은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키는 딱 써줬어요 여러분 푸시키는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 권차로바로 가는 여자가 있었는데 저 여자에게 완전히 반해가지고 아주 수십분의 구애 끝에 결국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행복도 잠시 권차로바는 바람기가 많아요 바람기가 지금 바람기 있는 사람 고개 숙이고 있는 바람기 주변에 많은 남자와 그냥 댄스를 하고 사교를 하고 말이요 그냥 급기야 하는 황제와의 불륜선 그 불륜설 그리고 나중에는 장교였던 형부와 형부하고 바람을 나 이 야찐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권총을 갖고 가서 그냥 권총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교와 시인의 권총 싸움 요성근 장관님은 수행 대통령 부장하시다가 얼마나 권총을 많이 쏘았겠다고 권총 싸움하면 내가 이기겠어요 우리 시장님은 사성장군이 권총 뭐 가지고 그냥 바로 쐈겠죠 나는 뭐 권총 제주도 가서 한번 쏴보는데 시끄러워서 못 쏘겠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시인하고 장군하고 결투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시인 푸시킨이 총에 맞았어요 총에 맞았어 그래서 총에 맞은 푸시킨은 진짜 그때 이제 나온 노래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총에 맞아서 푸시킨은 시름시름 알타가 38세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푸시킨이 평상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마지막 쓴 시가 이 시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는 아주 슬픈 사랑의 얘기가 있는 거 이 얘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것만 알고 있는데 이 뒷구절을 숨을 내몰아소이면서 후욱 하면서 쓴 시가 다음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요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아 이 구절을 음미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민숙의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히브리에서 6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없인 여김을 받지 않아요 자 이 칼라디아 6장 7절 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뭔 거짓말 하느냐 야 하나님이 거짓말 했어 하나님 거짓말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이 거짓말 운동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에덴동산에서부터 아담과 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니들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니들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야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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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몰아넣고 오늘 마귀가 와서 야 니네들 야 야 신앙생활에다 적당히 와서 해야지 뭘 그렇게 새가 빠지게 이렇게 전도하고 야 패장놈 오늘 또 네 명 들여왔다며 그거 맨입으로 대게서 돈 가지고 하겠지 그거 하지 마라 해봤자 목사만 좋아 교회만 좋지 너는 전혀 진영 뭐게 그렇게 적당히 헌금도 많이 그러냐 목사가 다 처먹은다 처먹은다 목사만 좋다 배부른다 마귀가 그렇게 그 마귀를 들으신 그 음성을 들으신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나는 나는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거짓말시킴을 당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갈등하는 거야 회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그래서 다위신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라 이 말이요 맛보아 자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위신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네 자 여기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선하심이란 말이 뭐냐 토부란 말이요 토부 영어로 굿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 좋은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해피란 말도 있어요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지방에 무인 가신 학교를 다녔지만 이래봬도 내가 꿈이 있어요 꿈 진짜 쨍하고 햇들 날이 돌아올 줄 알았단 말이죠 어떤 꿈을 가졌는 여러분 저도 이래봬도 미국 유학의 꿈을 꿨어요 유학의 꿈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토플 공부도 여러분 모의고의 사이에서 내가 그때 당시 토플이 500점 넘으면 괜찮은 사람이오 미국에 가신 박종산 목사님이 절대로 결혼도 미국서 하고 미국 와서 공부를 하라고 그 점에 누구를 만났느냐 정권사님을 만나버렸어 정권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정권사님을 만나니까 원수 패정숙 사모를 만난거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방법으로 한국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암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풀묻불과 같은 코난의 용광로를 내고 왜 그리 갔느냐 이 말이죠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 벌금 먹이고 교회다가 똥 싸고 가고 그냥 하고 날 술 먹고 와서 여러분 신학생 전두산 맥사를 잡고 침을 뱉고 아이고 저도 사람에게 때문에 내가 왜 오죽하면은 여러분 노예 목사님 어르신들 지인들이야 앞길이 구말린데 너 여기서 왜 청춘을 썩고 있느냐 빨리 나와서 공부해라 너는 앞으로 공부해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아야 된다고 아이고 여러분 근데 나는 그 동네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동네에 교회를 짓고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한참 영업 공부하고 한참 공부해야 할 때 나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데 대청춘을 바쳤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야성이 생겼고 그리고 폐기가 생겼습니다 백절불굴의 야성과 그리고 승부사의 기질 승부사의 기질을 여러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형기 목사님들 가운데 반통성애 운동 다 반대하지만요 전면에 나섰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이슬람 스쿠크 버지와 저지와 그리고 종교인 과세 뭡니까 이 균형적인 대처 합리적인 대처 이거 여러분 욕먹어 가면서 여러분 우리 김진표 장론님 한간에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그러는데 그 김진표 장론님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 종교인 과세를 하되 이것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정신에 맞게 잘하자고 한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인 과세 반대했다고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해야지요 나는 반기독교적인 낙법을 막는데 전면에서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접니다 제가 유학을 다녀왔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 가던 시절에는요 미국 교회가 이제는 교단 중심 연합된 그런 교회보다는요 제도적인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게 바로 커뮤니티 처치라고 해요 영국에서는 클럽교회라고 하고요 그냥 이제 그냥 그 목사님들이 그냥 자기 교회 자기 캐슬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런 반기독교 악법이 생겨나도 모르는 척 그건 정치인들에게 맡긴다 정치인들이 입장 곤란하니까 우리 김창준 장론님이 그때 하원 연방의회 의원을 하실 때 입장 곤란해서 그 모든 권한을 어디로 지방의회 주정부 의회로 맡겨버렸어요 그때 그때 우리 장론님이 저를 알았더라면 거기서 결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진짜 종마진 것처럼 제가 만약에 거기 갔으면 저도 그런 그 분위기에 저도 의식이 그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헬리나 웬니나 유진 피터슨 필리반 씨 같은 사람이요 동성애는 관용으로만 관용 관용으로 봐줘야 됩니다 당연히 관용으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관용으로 그리고 차별 금지가 없도록 해야지요 다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반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별은 하지 말되 우리끼리 하지 말자고 하는 가르침은 자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싶은 사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에이지가 계속 감염된다는 사실도 알려주면서 이것이 진정한 인권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했다면 아이고 뭐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따라갈 텐데 영국 따라갈 텐데 뭐 그냥 그것이 대세니까 그거는 이제 하루살이에 불과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영국교회가 망하고 미국교회가 망했던 거예요 근데 무식이 담대하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계통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제가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에 맞서서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아 그렇다고 유학을 다녀온 분은 그런 분은 그런 대로 쓰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 정원사님을 만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는 미국에 안 가버렸어 예 하나님은 오늘날 저를 더 아름답게 더 눈부시게 더 행복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나쁘게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영어 부족하면 조범철 데리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갔다 할 때는 막 나와부러 그냥 나와부러 근데 또 여러분 알아듣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나를 속이는 길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신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beneath 심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Бог 그리로 눈물을 버리기도 하느니라 약속하셨단 주님 그 약속을 들기서 이 울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울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옳은 일만 행하신다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만 인도하신다 참만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나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일이 옳은 일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지금 아무리 모순처럼 보이고 마음이 안 맞아도 그 자체가 옳은 길이라 이 말이에요 옳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니다 모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조건 옳다 오케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억울해 아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 진짜 잘못 생각한 거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옳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이여 옳게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 참조 없이 나의 하나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니까 그냥 유머로 애들이 부러워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나 그 진정성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었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부에 비해 우리 이동섭 장로님 오셨습니다마는 이동섭 장로님이 몇 번이나 국회의원 떨어진 줄 아세요 세 번, 네 번 인간 생각대로라면 아마 지금 3선, 4선원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날 떨어지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초선 의원이 되어 가지고 몇 주 전에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설전을 벌였어요 동성애자들 보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남성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지가 확산되는 것은 이거는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걸 쉬쉬하면 이것은 인권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다 이걸 정말 국민에게 복원과 안령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아무리 그 순간이 좋다 하더라도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요 우리나라 299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이렇게 선두에 나서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여러분 이게 보통 용기가 없어서는 안 돼요 이거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그런데요 이동섭 장로님이 3선, 4선 어디서 논의했다면 달아져서 못해요 눈치 보니라고요 얼마나 그런데 이분이 나는 못 갔어요 피곤해서 국민일보 비정클럽에 가셔서 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우리 단임 목사님이 우리 단임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있느냐고 눈물 흘리면서 간정하더라는 거요 오늘 이부협에 나오셨지만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후에 조선일보 기자가 이동섭 국회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줄고 있는 에이지가 한국에서는 매년 천명이 드러나는 이동섭 장로님의 그 그걸 보고 기사를 쓴 것이냐 중앙일보가 한 수터 떠서 에이지 감염 경로를 쉬쉬하는 게 인권 탄압이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밝혀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아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마 의식 있는 국민들은 이동섭 국회의원께 아마 박수와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뻐하셨을까 이동섭 장로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옳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홀이라도 삶에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까지도 오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는 불의와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하시다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께도 많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거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거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선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깊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18교구 전도 총총무 이 유아 집사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성회를 시작으로 뜻깊은 한 해를 맞이하고 싶었던 2018년 제 기대와 달리 심한 독감으로 고생하다 셋째 날에서야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목사님께서는 축복의 가문에 등재대라는 제목으로 기생 라합과 루세 믿음의 산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축복권을 누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모하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라도 건강하고 젊을 때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연초에 교구가 새롭게 개편됐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제가 한 걸음 먼저 내딛자 12명의 전도팀이 꾸려졌고 그해 150명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전도의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더욱 깨달은 은혜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저는 세이딩 교회에 오기 전에 14년간 신앙의 방학 동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부정하고 나니 모든 것이 참 쉬워졌습니다 청년 시절 소위 말하는 좌파 운동권이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했던 저는 전의적이고 파격적인 것을 기존 질서가 아닌 것에서 찾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고등부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로서는 색다른 이론에 매료되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막스 레닌주의자가 되어 지압 좌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생각했고 기독교 동아리를 핍박하며 교내에서 전도도 못하게 했습니다 인권평등자유라는 이름하에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고 이성애를 부정하며 성경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이론이 그때는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소강석 복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목회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시며 반 네오막시즘과 반 동성애 운동에 앞장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저였기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함께했던 일련 선배가 현 정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여가부 장관을 배출한 한국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청년 시절 제가 뿌린 가라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 즈음 하나님은 저에게 단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북유럽 비전트립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젊은 날 제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이 얼마나 참담하고 황폐한 미래를 만들었는가를 직접 묵도하게 됐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교회의 모습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조차 할 수 없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교회 세대를 잇는 새해된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교단의 부총회장으로서 연합사역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북유럽 비전트립을 통해 저는 영적 한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색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 개종했던 것처럼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저를 그리고 우리 세에덴의 성도들을 전도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고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돌아온 탕자 같은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주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